스트라이터 꼭 하세요 여러분들 타이탄 입문 하시고 싶으시면 아틀라스나 오우거 끼세요 오우거 나는 진짜 이 스트라이터가 나 연마 때문에 쓰는 줄 알았는데 아 스트라이터 왜 볼멈이라 놀리십니까 아니 잘하면 얼마나 쓰니까 이게 체력고자 체력고자 스트라이터 체력고자 아 시청자 시청자 분이 감사합니다 안할게요 그래요 이게 내구도만 좋으면 쓸만한데 내구도가 쓸만하면 사기죠 오우우 스트라이터 왜 그래 워리언님 그쪽에 하나 워리언님 쪽에 하나 워리언님 쪽으로 갑니다 저 마마님 오른쪽으로 비켜봐요 저 뒤쯤 왔어요 뭐 벌써 두 대 남았다고? 아싸 처형 나스 하나 상대 베이스 아니 나 하나만 줘요 나 하나만 줘요 그래 와 진짜 너무한다 야 소든이 0 0 0 0 3대 1 스트라이터 좋은데 왜 안 하지 사람들 빠르기바라고 이게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걔넨 쓰면 뭔가 밟아 앞에 있는 거 밟아 그냥 소드님 오른쪽만 좀만 비켜봐주세요 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하나 더 건물쪽에 하나 저 시드 없어 뒤에 와 레이건 진짜 최고다 일로와 차형 아 차형 아니네 에이씨 도망쳤네 하 뭐지 이거? 괴감잠 오카인가 이거? 아 일본의 마마님은 000입니까? 아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000이네 아 혹시 총 추천해달라신 분 없나? 총 저격총 추천해줄거잖아요 답바도 에 맞아요 발키리 발키리 아니면 AP 아니면 AP 살사나 셀버 오늘로 안녕 친구야 야 앞에 앞에 카웨인 쪽에 하나 어 앞에 안보여 상대 베이스 하나 차형당했네 추웠어 로데오오오오오 삼 neighbours 하나 너무 멀어요 로데오 불쌍하다 저분 오자마자 개털렸어 우리 이거 끝나겠는데 이거 3분 갑니까 이거 이게 3분 갑니까? 안되나 이거 최초 기록 신규로 깨야됨 눈치 못채게 빠르게 빠르게 희망 나갔다 오오 적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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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안돼요 적베이스 다 있는거 같아요 적베 적베 뭐 이렇게 많아 하나 나갔어요 하나 하나 나이스 몇 분이야 이거 몇 분이야 이거 몇 분이 끝난거야 이거 아 카웨이님 한 번 죽으셔가지고 아 까비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4분 28초 4분 21초 4분 21초